여보세요 어 승수야 오늘 만났다며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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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처음엔 조금 평범해 보였어 이름도 그렇고 별로 들은 얘기도 없고 너무 심심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별거 없을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평범해 보였던 게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매력이 있고 너무 차분하고 조용하게만 보였는데 그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데가 있더라 정신없이 지나갔던 하루도 왠지 정리되는 느낌이고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산책 같다 해야 하나? 하여튼 이상해 묘한 매력이 있어 너도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오산 오산시 오늘 하루 산책 같은 여행 오산